발로구나 발로군 오른발 슛 이야 오늘은 여러분 제가 2조 미국을 마쳤죠 여러코로 온 마쳤는데요 생각보다 좋아 특히 여기 3명 앞에 공격수 3명 제가 과소평가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애매한 자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조시 사전트 얘 미국 호날드에요 호날드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진짜 호날드 느낌이 나고 발로군 얘도 아 그냥 아스날 뉴스였던 애잖아 쓰다보니까 어우 너무 좋아요 젠프시는 그냥 체감이 안좋은걸로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써 했는데 5천억이나 투자하니까 뭐 그냥 오 아주 잘하대 얼마나 좋냐면 이 팀이 제가 이번 시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월클 2부에서 무패로 올라왔습니다 월클 1부로 드디어 적응을 했나? 자 이제 챌린저 가야지 티어 정상화다 오늘 치즈직에다 막 상단에 떴나요? 좋은데 여러분도 FC온라인 하실래요? 발로군 잘했어 발로군 야 너 위치 선정이 좋다 야 아스날에 옛 썼어야 됐네 지금 있는 애 말고 근데 지금 있는 애도 아스날 탑티어 유망주여가지고 영구야 영구 가자 아 사이드는 잘 뚫는데 이것만 한방만 딱 발로 덴프시 덴프시 롤 아 이거 세레머니 좀 도는 걸로 바꿀까 덴프시 롤 좀 보여줄까 3번 기억해 3번이야 나 진짜 막 브라질 이런거 너무 무서워 잉글랜드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아 까비 벌렀다 덴프시 롤 아 덴프시 롤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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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트는 뭐하지 아니 자꾸 얘가 아니 티모시 왜 아니 나 세레머니 하고 싶은데 아니 자꾸 막어요 동료들이 그때 그때 뭐지 밤더밴 레들리킹 워커였나 레들리킹이 조나사기였는데 밤더밴 하 발로군 누가 잡기 전에 세리머니 빨리 하고 아스날에 복수하는 발로군 아스날에 비수를 꽂는 발로군 나를 안써? 나를 안쓰고 제주스를 사 밤이? 참을 수 없어 공격을 못했나? 생각이 안나 나하튼 기억에 안 남는거 보면은 발로군 하 좋았어 야 발로군 오늘 이거 발로군이 그거 먹어야겠는데? 기세 좋은데요 아이 상대 또 나갔어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팀이란 말입니다 지성이 형이네 광복절 때 지성이 형의 골을 잊을 수 없지 어이씨 뭐야 Who is that? 메르텐스 키컨을 했는데 위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피했다 아 이거는 피했네 골키퍼가 어쩌구니가 없는 미국의 자본보다 더한 돈으로 매수를 했나봐요 미쳤어 음 되게 간결하지 않아? 이거 미국? 고수 느낌이 나지 않아요? 생각을 많이 안하는 듯이 그냥 편안하게 골 넣고 그냥 편안하게 골 넣고 어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나? 둘 다 안 써본데? 발로군 오른발 슛 야오 까비 발로군 몸이 되게 슈팅을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도 잘해 걔는 발로군 우와 발로군 진짜 아니 몸뚱아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띄앗 이름이 괜히 발로군이 아니야 이미 축구를 잘할 이름으로 태어난거야 발로군 아스날 빨리 다시 재영입하세요 공격수 때문에 고민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음 하베르츠 톱으로 돌리지 말고 발로군을 쓰라고 발로군을 어어 왜 이렇게 잘해? 발로가문 발로텔리 발로군 발로차 저 그냥 QW 씁니다 어 자세를 잘 봐야됩니다 여러 번 해보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 드릴 수 없군요 비어있는 상황에선 ZA로 그냥 빵 주기 마련 춤추거든요 와우 사잔트 우와 저거 누구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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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구나 발로군 오른발 슛 이야 진짜로 얘 뭐냐 우와 진짜 개쩐다 우와 미쳤네 진짜 앙리야 아니 앙리를 왜 판거야 아스날 회원님의 계정이 뭐야 누가 내 넷플릭스를 미국에서 쓰고 있는데요 미국팀 했다고 지금 넘어간 거야 누구냐 발로군 너냐 댐프씨 너냐 풀리식이다 풀리식 선발 안 써가지고 내 거 해킹함 어 근데 진짜 뭐지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를 해킹해봤자 뭐가 이득이지 아니 우선은 내 정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쪼가 생겼는데 이제 주세요 왜 5연승 한 사람의 공격을 다 막았다 이거는 수비가 아주 좀 고트가 됐다는 거거든 와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은퇴한 후로 왜 왜 왜 그러셨대 나이스 나이스 상대 첼 엠 첼흐 팔카예요? 아 진짜요? 그럼 저걸 어떻게 뚫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뚫으면 되네 어 저 추가 시간이야 더 이상 뒤로 공을 하면 안 돼 발로군 아이고 오늘 침착해 왜 이렇게 나 발로군 진짜 좋다 얘 7칸데요 얘 진짜 쌍 비싸지도 않은데 아 근데 이 체감을 안 좋아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냥 뭔가 나에 맞는 체감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